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을 이루삼는 사람을 주미대사로 내보낼 작정이구나 어제 문정인특보 주미대사설이란 기사를 보고 서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내 일관제에 오르게 시작한 문지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정인은 흔히 문 대통령의 복심 혹은 외교안보 개인교사로 불려져 왔습니다 마침 이 소식은 일본 정부의 강경책에 맞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초강경책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과 거의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 측에도 맞대응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측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섣불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미국 정부 측으로서는 한국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넘지 않아야 할 선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족한 그런 성급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문정인 그는 누구인가 1951년생 69세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착지양가 교수를 오래 지냈던 인물입니다 2017년 5월 2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 임명돼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설화화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종류의 그런 주장 때문에 무리를 빚은 것도 여러 번 있었고 또한 그의 발언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를 해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나 형정부의 고위직들이 내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문정인 씨가 그의 입을 대신해서 대미, 대일, 대북한 발언을 대신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정인 씨는 치고 빠지는 식의 발언을 참 계속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이나 또 미국 측의 반발 때문에 차마 입에 꺼낼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을 문재인 특보가 대신해서 발신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리한 그런 국민들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대단히 쓸모있는 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정인이 갖고 있는 믿음, 신념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상해 보려면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 왔는가를 보면 확실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정인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다 1918년 4월 30일 날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평화협정을 재촉하는 그런 그리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정확하게 주한미군 철수가 당연하다는 것을 드러낸 그런 십근청의 속내와 아주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지식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 주장과 비슷한 인물이 바로 선택된다면 이번에 주미 대사로 파견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누구도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죽음을 빼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 이 주장은 한참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당년시하고 동네방네 외고 다닐 때 미국 일각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일방적 승리를 안겨주는 불가역적인 그런 정책의 단점을 반복 그런 미국의 극정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문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이렇게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과 문정인이 일치하는 것이죠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군사분계선과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한다고 말함으로써 평화협정이 그들의 의도대로 체결되면 곧바로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펼치는 그야말로 반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침묵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 엘리트로 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 2018년 5월 17일 애트란틱지에 실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책임한 주장입니까 당연히 북한이 찬성하겠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그걸 당연시하고 평화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자는 거죠 미국의 시사지 애트란틱과 가진 인터뷰의 제목은 한국 대통령의 톱 보좌관이 한미동맹에 의문을 갖다 정확합니다 작은 제목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문정인은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길이란 것은 한미동맹 대신에 새로운 길이란 거죠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보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번째입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과 그리한 제3북에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시도를 평가절하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 2017년 9월 27일입니다 핵 동결을 입구해 놓고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해 놔야지 비핵화를 입구해 놓으면 북한에서 동의할 수 없다 미국과 핵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그리고 국제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인물이고 문정인은 사람의 특성을 평가하며 첫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둘러 차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고 둘째 주한미군 철수를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세번째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네번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문정인을 등용하는 의도가 뭐겠느냐 한미관계뿐만 아니고 대북관계가 무척 어려워지는 지금 상황에서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집권 초기부터 조용하게 활동해온 조윤재 대사 후임으로 그를 임명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정인의 나이는 올해 69세입니다 그가 만일 주미대사가 된다면 그에게 마지막 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소신이 확고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개 고집이 많죠 이런 지식인들이 마지막 공직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이런 보십니까 후의를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껏 인명권자의 뜻에 충실하게 자충우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충우돌에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아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실은 관련이 다 되어 있지만 대미관계의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고 자주 미국과 맞서는 것이 선이라 생각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옹호하고 주한미군을 평화협정 이전까지 한반도에 존재하는 도구적 의미로 생각하는 지식인 출신이 주미대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추측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문정인을 임명하는 목적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지만 참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문정인의 입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발신하고 미국과 맞서달라는 묵시적 바람이 담길 수도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사사건건 미국과 불협화함을 만들어 온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균려를 더 만드는데 문정인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그런 균려를 내심 임명권자가 더 확대되고 정폭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주미대사로서 이렇게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열렬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북한 제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도 미국과 아주 엄련한 차이가 있는 이런 나이 들고 자기확신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인물로 주미대사로 지금 인용한다 참 복잡하게 얽히고 슬킨 그런 사안입니다 공평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평호TV의 공평호TV